7월 19일 어제 수익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당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물 옵션의 모든 지식을 하루 1만원의 리딩비를 받고 시간당 125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8시간을 넘게 중노동을 하면서 제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제가 투자를 못하면 저는 수익금이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일을 왜 시급 1250원을 받고 이 일을 하는가 바로 국민이 주인이다. 제가 평생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시급 1250원을 받고 방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온 자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게 되는가 그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 드리고요. 또한 KS 코인을 제가 채굴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KS 코인 채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벌고 있는 금융지식에서 나오는 수익금 그 다음에 카페 회비, 그 회비로 사회환원금을 지금 지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면 이 판단물 카페가 활성화될 것이고 카페 활성화가 되면 광고 수익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광고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광고 수익을 내주는데 참여를 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 사회환원 사업을 하고 있는 판단물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8시간씩 하루 시간당 125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선물 옵션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판단물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돈을 벌어줄 테니 하루에 포스트 3개씩만 작성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돈을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돈도 벌게 해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선물 옵션 차관성의 해외 선물 옵션 1만원 리딩입니다. 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님들 지금 오늘 바람님인데요. 이 바람님도 또한 저희 카페의 주식 카페 정혜원입니다. 자 정혜원인데 선물 옵션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지식이다. 잘 배우면 대박이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쪽박이 나는 거다. 잘만 배우면 이 시장은 주식 시장의 수익률은 선물 옵션 시장을 쫓아올 수가 없죠. 하루에 100%를 먹고 있는 적게는 100% 많이 먹게 되면 200-300%를 먹는 게 바로 선물 옵션 시장이기 때문에 매일 너희들 직장은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쓸데없이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노래방 가가지고 까작가작거리고 놀러 다니지 말고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공부해라. 공부하면 이 지식을 1년 2년 동안 배워놓으면 노후 대책에도 도움이 되고 직장을 그만뒀을 때 걱정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가? 올바른 사람한테 배워라. 대한민국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행사하는 사람 제가 손에 장을 지지지만 저 쫓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님이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자 42만원의 수익을 냈고 여기 보면 42만원 하루에 10만원만 벌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해도 한 달에 6-700원 거져먹는다. 자 그 다음에 7월 12일 날 14만 8천 5백원 14만 8천 5백원의 수익을 냈고요. 자 그리고 어제 5만 6백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직장생활 끝나고 늦게 들어와서 그냥 잠시 들어와서 참여만 하러 들어온 거죠. 참여만 하루 들어와서 크로우드 오일로 단타를 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약 한 5만원 정도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어제 야간일을 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잠시 들어와서 직장생활하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선물 옵션 잘 배우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오늘 배운지 얼마나 됐다고 한 달 두 달 만에 앉아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공부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이 쌓이고 자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식에다가 투자하십시오. 번 돈을 여러분들이 지장생활을 해가지고 번 돈을 단 1%라도 교육비로 할애를 해서 내 지식 내 미래 내 자식의 미래 내 부모님의 행복 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실 때 해외 선물 옵션 전업투자 010-2173-5680 방송 중에 수시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간단하게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이버 쪽지에다가 구체적인 사연 저를 찾게 되고 방송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사연 이 사연을 자세히 적어주시는 분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믿고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의 없이 글 쓰는 사람은 저한테 찍힙니다. 절대 참여할 수 없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바람님 회원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